.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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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일단 앉자 야야야 우리는 괜찮은데 다솜이는 웬만하면 밤에는 부르지마 알겠습니다 언니 걔는 밤에만 나오면 사람들하고 싸움 붙고 시비 붙고 사과무치잖아 그러게 말합니다 꾸몰게 사고가 생겨서 말입니다 빨리 숨겨 저기요 여기 혹시 연두색 입은 여자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아 이상하네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왜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경찰들 나만 보고 신분증 달라고 그래 예 죄송합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 그 불법 체류자들이 극성이라서요 뭐야 야 다솜아 다솜아 나와봐 야 야 너 또 왜 그래? 죄송합니다 참았어야 했는데 야 너 요번에 들어가면 못나는 거 몰라? 너 또 누구를 얼마나 팽길래 경찰까지 쫓아오는 거야? 길 가다가 참았어야 했는데 참았어야 했는데 오줌 쌌습니다 아 아 아 그래도 기분도 좀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오늘 간만에 한번 클럽 한번 질릅니까? 클럽 딱 가지고 야 클럽은 무슨 클럽이야 인마 정신 나왔어 어? 애드는 녀석이 정신 차려 인마 클럽이라고 하자 나이스 다솜아 다솜아 야 우리 애들 잘 노냐? 잘 노리지 말입니다 섹시 댄서 이런 거 누가 제일 잘 추냐? 잡니다 언니 어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음악 주세요! 요! 아멘씨 3 2 1 2 3 4 하지마 넌 아무것도 하지마 숨 마셔 어우 톡 쏜다 야 어휘야 클럽도 가지마 아름아 심심한데 네 유행어 한번 들어보자 드라마 놀이 하지마 그 뻔한 장면에 뻔한 대상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그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 뻔한 장면에 뻔한 대상 뻔한 드라마 하시지 말입니다 해 해봐 아름씨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빠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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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김 형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어? 선배님 저도 같이 가요 이 형사 넌 위험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 왜요? 저도 같이 갈래요 오지 말라고 오지마 팀이잖아요 우리 말 들어 명령이야 강철중 거기서 강철중 거기서 종합 다 뚫었잖아 종합이 없어 어떡해 김 형사 오랜만이야 너 때문에 내가 콩밥을 몇 번 먹었는지 지옥에 가 선배님, 괜찮아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자네가 때린 학생 부모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학교 유의사장이야, 유의사장. 가서 무릎도 구밀이든가, 사표를 주든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제가 그만 되겠습니다. 자, 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니들도 알다시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다. 선생님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다.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지? 자, 수업 시작하자. 선생님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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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빠래. 진짜 너무 빠네. 완전 빠래. 아니, 우리 클럽이나 가지 말입니다. 그래, 클럽 가자. 가시자고, 간만에. 그래, 가, 가, 가. 이모양으로 갈 겁니까? 오늘 클럽 대입니다. 야, 이거 형 되지, 뭘 어때? 이모양으로 안 됩니다. 그럼 클럽 가서 뭐 입어? 이 정도로 이모양이 되지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모양이 되지 말입니다! 기 aime 디장국보다 인원으로 갈겨요. 이 정도로 이 compare紹介 Magn sell점 계획는 내가 아ulates evilly dermal 시점 closes 더 어려움입니다. 감사합니다.